캐스트분 모시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연주해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인천하고는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? 저희 어머니 고향이 백령도 혹시 아세요? 그래서 배를 타려면 인천항에서 배를 타야 돼서 방학 때마다 인천에 왔었고 얼마 전에 디스코 팡팡 타러 한 번 왔었고요. 딸이랑 같이.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 창피해서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탔는데 DJ분이 있잖아요, 거기. 그분이 이제 말을 막 시키는데 목소리를 안 내고 계속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근데 엄청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낍니까? 저는 뭐 최근에는 가족들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요. 그리고 좀 반대 얘기지만 혼자 있을 때 또 굉장히 행복합니다.